우리 언어에서 보면 민족 사학한다고 하죠. 보면요. 이제 주류 사학이라든지 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학기를 주류 사학이라고 이제 지금의 정통 역사 우리 역사를 조명으로 중심으로 출체성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그룹들을 제야 사학이라든지 민족 사학이라고 부르는데 보면요. 자 민족 사학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언급을 잘 합니다. 일본이 와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50만 건의 역사책과 한 20만 건의 역사서를 소각을 했다. 이래 하니까 이제 주류 사학계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변하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자료 때문에 어제 인터넷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쪽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 실으면서 하는 말이 한편 위서 환당고기를 정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금서 사건을 과장시켜서 일본이 고대사와 관련된 우리 고서를 모두 빼앗아 불태워서 우리 고대사를 잃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왜곡이고 이것은 왜곡이고 바보 같은 소리다. 얘들아 너희가 아는 상식이 최선이 아니고 변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위서 환당고기를 어떻게 해서든 정사라고 우기는 녀석이 밉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일본이 깨서간 책은 이 51만 건 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참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양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양반은 말 그대로 조선총동국 간부의 51권의 책 이름만 보고 이 책을 가지고 일본이 이 책만 뺏어갔지 나머지 손 때 20만 건 책은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자는 바로 재현국회사입니다. 초간본입니다.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있는데 연도는 1954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옆에 화면 볼까요? 재현국회사 1954년에 초간본이고 옆에 보시면 이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관행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습니다. 한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신익희 선생입니다. 신익희 선생이 얘기했고 그 시간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언제 나오는 가지 다 메겨져 있죠. 여기 보면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설을 10만 건을 속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한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이 책만 뺏어갔지. 또 주류사학계 수장합니다. 이 책만 뺏어갔지. 10만 건 20만 건 책 뺏어간 적이 없다 했는데 문제는 그 책을 가지고 소각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1954년 단기 4287년에 나와 있는 전국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읽고 메시지를 보낸 분이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다면 어때요? 이분들이 다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인지 돼가지고 10만 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문헌사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인 전국회사 초간본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왜 일본 사람도 아니면서 조선총독부 사람도 아니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또한 주류사학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부정하릅니까? 국회사까지 제형 국회사까지 부정합니까? 그들이 써놓은 책까지 부정합니까? 저는 그건 왜논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는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봐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도 이 자체를 부정하면서 환당곡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토황당토하는 주장을 한다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이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기자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